지장보살 번원경 개경계의 이없이 심의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검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렵네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제1.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궁에서 신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때 쥐방 무랑색의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사리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을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이 옥탁 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셔 부처님께 문화를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먹은 곳 백천만억의 대강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곧 대엄만 강명 구름이여 대자비 강명 구름이여 대지혜 강명 구름이여 대반야 강명 구름이여 대산매 강명 구름이여 대길상 강명 구름이여 대복덕 강명 구름이여 대공덕 강명 구름이여 대기강명 구름이여 대찬탄 강명 구름이여 이러한 강명 구름이여 다시 여러가지 미묘한 음을 내셨으니 이른바 보시 바라밀음이여 지게 바라밀음이여 인역 바라밀음이여 정진 바라밀음이여 선정 바라밀음이여 지에 바라밀음이여 대자 대비의 음성이여 대기 대사의 음성이여 해탈음이여 해탈음이여 무르음이여 지에음이여 대지에음이여 사자호음이여 대사자홈이며 운내음이여 대운내음이었다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성을 내시자 사바세계와 타방국도 한량없이 많은 천인들과 용과 귀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곧 사천 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하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강천 강음천 소종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외천 광가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가실천 무상천 무본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예수라 천 그리고 비상비비상천 온갖 천인들과 용우물이 귀신우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나아가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찬택신 묘가신 나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처목신 등의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 이른바 악목기왕에서부터 담혈기왕 담정기기왕 담태란기왕 행병기왕 섭독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애경기왕에 이르기까지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천인과 용우가 귀신들을 모두 볼 수가 있느냐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이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수요를 알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청겁동아를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대중들은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를 할 이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며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갈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받아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인 성문이나 천인 용등의 팔부신중과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이옵니다 오직 어나우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닦았고 어떠한 언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이를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가나무 숲, 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들 그리고 산의 돌과 가는 뒷글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아의 모든 모래알수와 같은 세 개안의 뒷글 하나를 일컵으로 치며 또다시 그 모든 겁동안에 쌓인 먼지수만큼의 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가위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이의 숫자는 이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천배는 많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집으로 지휘해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까지를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여 지장보사르 사르 신통력과 성원은 생각으로 가위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만약 미레스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번을 돌이처내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여 지장보살 마살은 멀고도 아득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만 행렬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상험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성원을 세어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사자분신 구족만 행렬해께서는 장자의 아들에게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그때의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제 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성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보살행을 닿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지급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각하정자제왕 여래여 수명은 사백천만억 아승지급이며 그 부처님께서 열발하신 뒤여 상법시대의 한 바라모노 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과거 여러 생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흥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늘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그러나 그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승 삼보를 없인 여겼던 이니라 딸은 여러가지 반편을 써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관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바라모노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간을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으므로 당연히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공양 올릴 물건들을 구입하여 각하정자제왕여래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모노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각하정자제왕여래의 상이 매우 단정하고 이엄 있고 엄만한 것을 보고 우러러 애배하고 크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잃으신 분이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셨으리라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반드시 일러주셨으리라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울고 있는 성녀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주리라 이에 바라모노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래옵느니라 그 어떤 신며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이른 뒤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였사오나 저는 어머니가 가신 곳을 모를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모노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려느니라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가거 부처님 각하정 자제왕 여랜이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모노 딸은 간격하여 몸부름치다가 팔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주어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다시 아래얹느니라 부처님이시여 바라오건데 인재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여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하정 자제왕 여랜께서 바라모노 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여 내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제 바라모노 딸은 곧 부처님께 에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하정 자제왕 여랄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루낮과 하루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끊고 있었고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되는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사나운 짐승들은 바닷속에 빠져 호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비쳐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와 같았느니라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거나 또 스스로 죄인들을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얽어 묽어 놓는다 그 고통 그 고통 받는 형상은 천만 가지여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더니라 그러나 바라문어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덕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안 이곳은 대 철 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철 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이신냑과 엄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느니라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쳐다지도 많습니까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이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 고통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부바다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저 세 바다 속이 대지옥이요 그 지옥의 수는 백천이나 되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열여덕 이고 다음으로 오백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천백이나 있는데 그 지독한 고천은 할량이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또 무독기왕에게 물었느니라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사르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산보를 비방하였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사르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저의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족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 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멸제리 입니다. 무독기 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성령에게 말하였다. 엉컨대 성자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제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삼일이 되었습니다. 혀순한 혀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하정 자제왕 여래요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사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관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천상에 태어나 행복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모두 기왕은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온 바라모노 딸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곧 각하정 자제왕 여래요 탑사에 모신 불상 앞으로 나아가 크고 넓은 성원을 세웠느니라. 맹세 험난이 저는 미력에 위다하도록 재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 해탈케 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 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왕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며 바람으로 따른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 번원경 지장보살 지장보살 개경계 이 없이 심의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검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렵네.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아라지이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제1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궁에서 신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법을 살았다. 그때 수이방 무랑 세개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을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이 옥탁 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 하신다. 그리고 각기 시절을 보내셔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먹었고 백천만억의 대강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곧 대엄만 강명구름이여 대잡이 강명구름이여 대지혜 강명구름이여 대반야 강명구름이여 대산매 강명구름이여 대길상 강명구름이여 대복덕 강명구름이여 대공덕 강명구름이여 대기하기 강명구름이여 대찬탕 강명구름이여 이란 강명의 구름을 놓으시곤 다시 여러가지 미묘한 음을 내셨으니 이른바 보시 바람일음이요 지게 바람일음이요 인역 바람일음이요 정진 바람일음이요 선정 바람일음이요 지혜 바람일음이요 대자 대비의 음성이요 대희대사의 음성이며 해탈음이요 무르음이요 지혜음이요 대지혜음이며 사자호음이요 대사자홈음이며 운내음이요 대운내음이었다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성을 내시자 사바세계와 타방국토 한량없이 많은 천인들과 용과 귀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곧 사천, 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하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강천, 강음천, 소종천, 무량정천, 변정천, 북생천, 복외천, 관가천, 관가천, 엄식천, 무량음식천, 엄식가실천, 무상천, 무본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 그리고 비상비비상천은 온갖 천인들과 용우물이, 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나아가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나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처목신 등은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 이른바 악목기왕에서부터 담열기왕, 담정기기왕, 담체란기왕, 행병기왕, 섭독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애경기왕에 이르기까지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천인과 용과 귀신들을 모두 볼 수가 있느냐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이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수요를 알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동아를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 대중들은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를 할 이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받아 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인 성문이나 천인, 용등의 팔부 신중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옵니다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이옵니다 오직 어나우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닦았고 어떠한 언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이를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과 나무, 숲, 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들 그리고 산의 돌과 가는 뒷글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아의 모든 모래알수와 같은 세계안의 뒷글 하나를 일겁으로 치며 또다시 그 모든 겁동안에 쌓인 먼지수만큼의 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가위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이의 숫자는 이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천배는 많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집으로 지휘해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까지를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려 지장보사르 신통력과 성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만약 미레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르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애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보기 좋게 치를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려 지장보사마살은 멀고도 아득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만 행렬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어가 천복으로 상험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성원을 세어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으로 이루셨나이까 사자분신 구족만 행렬해께서는 장자의 아들에게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손을 세웠느니라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다할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재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성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탈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보살행을 닿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각하정자제왕 여래여 수명은 사백천만억 아승직업이며 그 부처님께서 열발하신 뒤여 상법시대의 한 바라모노 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과거 여러 생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혼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늘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그러나 그 어머니는 삿댄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승 삼보를 업신여겼던 이니라 딸은 여러가지 반편을 써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관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바라모노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간을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으므로 당연히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공양 올릴 물건들을 구입하여 각하정자제왕여래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모노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각하정자제왕여래의 상이 매우 단정하고 이염있고 엄만한 것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고 크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잃으신 분이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셨으리라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반드시 일러주셨으리라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울고 있는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주리라 이에 바라모노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래였느니라 그 어떤 신며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이른 뒤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였사오나 저는 어머니가 가신 곳을 모를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모노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느니라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가거 부처님 각하정 자제왕 여랜이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모노 딸은 감격하여 몸부름치다가 팔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주어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다음 공중을 향하여 다시 아래였느니라 부처님이시여 바라오건대 인재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여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뭔가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하정 자제왕 여랜께서 바라모노 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서 탐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내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제 바라모노 딸은 꼭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하정 자제왕 여래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루낮과 하루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끊고 있었고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되는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사나운 짐승들은 바닷속에 빠져 호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비쳐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와 같았느니라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거나 또 스스로 죄인들을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얽어 묽어 놓는 등 그 고통받는 형상은 천만 가지여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더니라 그러나 바라문어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덕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느니라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으며 그 귀왕은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인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며 말했느니라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성녀가 귀왕에게 물었느니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대철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이신략과 엄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이니라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느니라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처사지도 많습니까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여기의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 고통은 뭔가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부바다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대지옥이요 그 지옥에서는 백천이나 되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열려덕이고 다음으로 오백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천백이나 있는데 그 지독한 고초는 할 양이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또 무독기의 왕에게 물었느니라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사르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산보를 비방하였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사르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저의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족으로 아버지 이름은 시라 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멸제리입니다 무독기의 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성령에게 말하였다 언컨대 성자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멸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하정자제왕 열애의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사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관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행복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기양은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온 바라모노 딸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곧 각하정자제왕 열애의 탑사에 모신 불상 앞으로 나아가 크고 넓은 성원을 세웠느니라 맹세하옵나니 저는 미력의 읍이 다하도록 재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 해탈케 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왕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며 바람으로 따른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 보놈경 개경계에 이없이 심의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검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렵네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아라지이다 개법장진은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때 수이방 무랑세계의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을 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이 옥탁 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셔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먹은 곳 백천만억의 대강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곧 대엄만 강명구름이요 대자비 강명구름이요 대지혜 강명구름이요 대반야 강명구름이요 대산매 강명구름이요 대길상 강명구름이요 대복덕 강명구름이요 대공덕 강명구름이요 대기강명구름이요 대찬탕 강명구름이었다 이러한 강명의 구름을 놓으시곤 다시 여러가지 미묘한 음을 내셨으니 이른바 보시 바라밀음이요 지게 바라밀음이요 인역 바라밀음이요 정진 바라밀음이요 선정 바라밀음이요 지의 바라밀음이요 대자대비의 음성이요 대희대사의 음성이며 해탈음이요 무르음이요 지의음이요 대지의음이며 사자호음이요 대사자홈이며 운내음이요 대운내음이었다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성을 내시자 사바세계와 타방국도 한량없이 많은 천인들과 용과 귀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곧 사천 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하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강천 강음천 소정천 소정천 무량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외천 광가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가실천 무상천 무건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 그리고 비상비비상처천 온갖 천인들과 용우무리 귀신우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나아가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나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처목신 등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 이른바 악목기왕에서부터 담혈기왕 담정기기왕 담태란기왕 행병기왕 섭독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애경기왕 대애경기왕에 이르기까지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에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천인과 용과 귀신들을 모두 볼 수가 있느냐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이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수요를 알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보사리 부처님께 하랬다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동아를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러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 대중들은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미래의 제도를 할 이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 이니라 문수사리보사리 부처님께 하랬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갈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받아 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인 성문이나 천인 용등의 팔부 신중가 미래에서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옵니다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이옵니다 오직 원하우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에 어떠한 행을 닦았고 어떠한 언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이를 능히 성취할 수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 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과 나무 숲 벼 삼나무 대나무 갈대들 그리고 산의 돌과 가는 뒷글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하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하의 모든 모래알수와 같은 세개안은 뒷글 하나를 일겁으로 치며 또다시 그 모든 겁동안에 쌓인 먼지수만큼의 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가위를 증득한 이래 교화한 이의 숫자는 이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천배는 많느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집으로 지휘에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까지를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문수사리여 지장보사로 살아 신통력과 성원은 생각으로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느니라 마냥 미레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사로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에베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하며 이 사람은 마땅히 백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여 지장보살 마살은 멀고도 아득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만 행렬에 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상험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성원을 세어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사자분신 구족만행 여래께서는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느니라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그때의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성원을 세웠느니라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다할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재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성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났건만 지장보살은 아직도 보살행을 닫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 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각 가정자 제왕 여래여 수명은 사백천만억 아승 직업이며 그 부처님께서 열발하신 뒤여 상법시대에 한 바람으로 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과거 여러 생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흥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늘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그러나 그 어머니는 삿댄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승 삼보를 없인 여겼더니 딸은 여러가지 반편을 써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오래지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거운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바라문 바라문어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간을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으므로 당연히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공양 올릴 물건들을 구입하여 각하 정자제왕 여래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어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각하 정자제왕 여래의 의상이 매우 단정하고 이엄있고 엄만한 것을 보고 우러러 애배하고 크게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르신 분이네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주셨으리라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반드시 일러주셨으리라 그리고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울고 성녀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주리라 이에 바람으로 따른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아래옵니다 그 어떤 신며로운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어머니를 이른뒤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였사오나 저는 어머니가 가신 곳을 모를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람오노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느니라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올린 너의 절을 받은 가거 부처님 각하정 자제왕 여랜이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 보다 배나 더하기에 특별히 와서 일러 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람으로 따른 감격하여 몸부름 치다가 팔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졌고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주어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다 공중을 향하여 다시 아랫느니라 부처님이시여 바라오건대 인재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여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뭔가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갔나이다 그때 각하정 자제왕 여래께서 바라모노 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너는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담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여 내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제 바라모노 딸은 곧 부처님께 에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하정 자제왕 여래의 명호를 생각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루낮과 하루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있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끊고 있었고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되는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사나운 짐승들은 바닷속에 빠져 호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먹고 있었느니라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비쳐 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와 같았느니라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거나 또 스스로 죄인들을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얽고 묽고 놓는다 그 고통 받는 형상은 천만 가지여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더니라 그러나 바라모너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덕분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느니라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으며 그 귀왕은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인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며 말했느니라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성녀가 기왕에게 물었느니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대철 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이신략과 엄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느니라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제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처다하지도 많습니까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십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으로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것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 고통은 뭔가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부바다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대지옥이요 그 지옥의 수는 백천이나 되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열여덕이고 다음으로 오백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천백이나 있는데 그 지독한 고초는 할 양이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또 무독기의 왕에게 물었느니라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사르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삼보를 비방하였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사르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저의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족으로 아버지 이름은 시라 성견이여 어머니의 이름은 멸제리입니다 무독기의 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성령에게 말하였다 엉컨대 성자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삼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 가정 자제왕 여래요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독으로 보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관지옥에 있던 지인들 모두가 천상에 태어나 행복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모두 모두 기왕은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온 바라모노 딸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곧 각 가정 자제왕 여래요 탑사에 모신 불상 앞으로 나아가 크고 넓은 성원을 세웠느니라 맹세 험난이 저는 미력의 위다 하도록 재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 해탈케 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러셨다 그때 기왕의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며 바라모노 딸은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은행 미력이 지장보원 잠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